자 이렇게 수능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영역을 불문하고 불수능이라고 하는 지금 아마 어느 해보다도 가슴의 상처라든가 마음의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심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소위 이제 N수라고 하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요. 불확실하죠. 잘될까 못될까. 자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없다면 도전할 이유는 없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뭐든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대보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의식을 좀 갖고자 쌤이 짧은 조언과 함께 N수생들의 학습 가이드를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죠. 2021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 물론 만족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우리는 현명해제 될 것은 이 결과보다도 더욱 소중한 경험이랑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는 이 2021년 동안 울고 웃으면서 부대끼면서 지냈던 이런 수능 준비 기간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위한 퍼텐, 아주 강한 퍼텐을 갖고 있는 디딤판이랍니다. 결코 여러분 2021년 공부한 것 이거 헛된 것 아니랍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어. 이제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런 생각들 하죠. 용기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가슴에 남는 것은 과연 내가 이거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끈기 있게 해나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용기보다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나의 끈기 자체가 또 못 믿어 또 이것도 불확실해. 그렇다면 이 끈기의 불확실성마저도 우리에겐 도전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 좋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내 스스로에게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강하고 현명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이 N수라는 것은 새로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고생해서 지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정말 멋있게 또 마음에 들 만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루 이틀 지내보니까 비 오면 물이 새. 겨울이면 그렇게 찬 바람이 어디선가 들어와. 벌레도 여기저기 자꾸 나타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고생해서 이 지은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까요. 아니면 집을 바꿀까요. 우리 행동으로 나서야겠죠. 수선을 먼저 해야 되겠죠. 좀 더 훌륭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메우고 다시 보강을 하고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N수는 1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리셋하는 겁니다. 수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또한 가지고 있었던 또 그 고생해왔던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시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래 내가 공부할 때 이런 점들이 부족했어. 그래 이런 건 내가 잘했는데 이런 걸 살려야지. 이러한 굳건한 마음 자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발동이 걸리지 않으면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 22학년도 수능을 억측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수능을 위해서 몰고사라고 생각하십시오. 모평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름 직접 치렀던 22학년도 수능 문제 다시 갖다 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로 발동을 거는 겁니다.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그래 좀 소홀히 했구나. 이런 부분 내가 예상했던 부분인데 어떻구나. 더더욱 여기서 가져야 될 부분은 평가원 원망하면 안 됩니다. 평가원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평가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평가원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한 번 열었는데 아주 긴장되고 강한 그런 의식으로 치렀던 그런 시험 형태였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다시 한번 풀고 해설 강의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그 속으로 빠져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N수행들은 다시 일부 타는 게 아니라 했었죠. 1년 또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수능 모평이라 생각하시고 자 스피골 마스터 강좌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스페셜 골드 같은 개념 강좌 많이 진행해 왔었겠죠. 자 이거를 초압축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쫙쫙 조여매는 스피골 마스터 강좌 30강 이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강좌로서 여러분들의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강좌고요. 완강된 강좌이기 때문에 또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물론 2021년에 행해졌던 9평, 6평 그리고 수능 또 학평도 포함해서 쌤이 여기에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바로 지금 스피골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이걸 잘 살려야죠. 바로 먼저 깃발을 세웁시다. 자 2월부터 기출 사들에 타고 업기타업 강좌를 이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쌤이 작년 후반부터 있었던 그런 모평이라든가 수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 기출 문제는 이번만큼은 기출 중요하다 하면서 우리가 기출의 그 문제에 한번 문제풀이에 N제용식으로 이런 문제 있구나 저런 문제 있구나 풀이 뽑으면 매달리지 않았는지 이것이 이 수능 해설부터 진행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간에 연결을 시켜 나가면서 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분석을 먼저 깃바로 꼽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물리학 1 강좌에서 역학 파트, 운동역학 파트 여러분들 상당히 애를 먹였죠. 자 이번만큼은 먼저 기선제압을 합시다. 그래서 새로이 선보이는 언박시간은 역학대장, 운동역학대장, 대자라는 의미입니다. 3월 4일부터 자 이거 확고히 잡아놓고 그래야 또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비역학이라는 부분도 자신감과 함께 전체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길포인트 강의라든가 또 실모도 준비하면서 6평을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의 깃발로 삼으십시오. 사실 이제 N수를 진행하다 보면 6평 이후에 약간의 슬럼프에 좀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6평을 순응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6평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잡아서 화이팅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신념이라는 것은요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카피는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조금 뿐따서 쓰는 말인데 신념은 갖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고 행동을 하면서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지금 바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 중에 한 순간이라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갖고 있는 포텐을 터뜨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잘 활용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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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